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Y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109610,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30일 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SY에 대해서 꾸준하게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SY라는 종목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제조하고 도소매업 목적을 설립이 되었구요. EPS 패널, 나년 EPS 패널, 글라우스 패널, 우레탄 패널 등 시공사 건설사의 대리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테마가 많이 섞여있는데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진이 늘어나고 줄어듬에 따라서 음압병동 관련주가 대두되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음압병동 관련주로 해서 상승이 나왔고 이 정거점 부분에서 2단계로 실행을 해서 3단계로 갈 때쯤 어느정도 확진자가 줄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서 3600원에서 가격이 떨어졌고 다시 5000원으로 다시 상승을 했고 다시 3400원으로 떨어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정도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매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옆으로 이제 계속 차트를 넓게 보시면은 221선 근처로 차트로 해가지고 매집은 적이 살짝 살짝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강하게 거래랑 실리면서 돌파를 했었고 그리고 이 종목같은 경우는 또 대북주로도 현재 열켜 있는데요. 대북주로 이제 유진벨재단 북한 결핵 황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7호 병동 모듈러를 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하고 테슬라 솔라루체 태양광 쪽 삼성 엔지니어링의 국내 최초로 2시간 내약 클린룸을 개발을 하면서 어느정도 대기업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또 이제 한가지 테마로는 이제 반기문동생 반기호 관련주로도 묶여 있는데 지금 거의 보시면은 한 5개 6개 정도의 테마가 있습니다. 무상증자하고 유상증자를 했던 이런 과거의 이력을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거래량 없이 그냥 계속 계속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계속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고 3600원 아래로는 전체적으로 매집이 되었다고 저는 조금 이제 좀 그렇게 좀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뭐 월붕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요 위에서 어느정도 한번 팔아먹고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어느정도 개인 물량의 시간으로 한번 죽이면서 아래쪽에서 꾸준하게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추가적으로 조금 좀 더 매집을 한 모습인데 요번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좀 마이너스 1.36%로 지금 뭐 은봉으로 조금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물량으로는 어떻게 이 전체 물량을 팔 수가 없다 팔게 되면은 주가를 상승을 해서 개인의 호재로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물량 터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SYLON 종목은 목표가는 5,300원 단기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는 5,000원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중장기 목표는 5,700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적으로 한 3,700원 정도가 떨어오시게 된다면은 비중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영상 계속 계속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AP 투자 연구소에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고요 상단 링크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죠 11월 30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는데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는 거를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침, 전일 미국 증시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다우산업, S&P500, 나스닥종합, S&P500 선물 등 여러가지 투자에 필요한 주식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를 추가를 하시면은 여러가지 혜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JMT 시가 종목으로 들여서 오늘 한 12%까지 좀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계속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무료 종목이라는 거라고 해서 좀 몰빵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시고 이제 하나의 공부 차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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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